안녕하십니까 경진예회입니다 허스크바라 브로워 580PTS의 조립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브로워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파이프가 있습니다 핸들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파이프가 있습니다 토출파이프가 있습니다 토출파이프는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속성품을 원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생긴 토출파이프를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본체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체에 엘보에 주름감파이프를 꽂아 주십시오 주름감파이프를 꽂기 전에 밴드를 밴드 자리에 끼워 주시고요 엘보에 끼워 주신 다음 고속성품에 준비된 공부로 핸들을 파이프가 빠지지 않게끔 단단히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핸들을 고정시키는 핸들파이프를 끼우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준비된 밴드를 주름감파이프 밴드 자리에 고정시키시고 방향은 이쪽이 주름감파이프 쪽입니다 이쪽은 토출파이프, 중간파이프 그쪽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핸들파이프와 핸들파이프를 끼우신 다음 핸들파이프가 빠지지 않게끔 단단히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파이프를 끼워 보겠습니다 중간파이프를 끼실 때에는 중간파이프에 돌출된 부분과 핸들파이프에 돌출된 꼭지가 일치하게끔 끼우신 다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파이프 결합이 끝납니다 중간파이프를 조립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토출파이프를 조립하겠습니다 중간파이프 조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출된 부분과 꼭지 부분이 일치하게끔 끼우신 다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셀 에버 핸들을 핸들파이프에 장착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핸들에 있는 너브 볼트를 완전히 풀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두개의 홈중에 한군데를 중간파이프에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맞추신 다음 풀렸던 너브 볼트를 다시 핸들에 조여줍니다 그럼 핸들파이프와 핸들이 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철사거리처럼 생긴 것을 주름만 파이프 쪽에 끼우시고 여분의 케이블을 걸어주시면 브로우 조립은 끝납니다 작동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조립이 끝난 후 야외로 나왔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이행정 엔진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주입해 주십시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 액셀헤버 핸들에 있는 스톱 스위치를 중간 위치에다 놔야 됩니다 혹여라도 스톱 위치에 놓고 계속 시동을 거신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간에다 놓으십시오 다음 아랫부분에 있는 프라임 펌프를 다섯 여섯 번 정도 눌러주셔서 연료가 올라오게 합니다 연료가 올라온 다음에는 빨간 초크레바를 다친 그림 쪽으로 놓습니다 이 다친 그림 쪽에서 시동줄을 두세 번 당기는 동안에 폭발음이 발생하고 꺼지게 된 다음에는 초크레바를 열림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다시 재차 시동을 거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크레바를 다친 쪽으로 놓고 시동줄을 잡아당겼을 때 약한 시동이 살아날 경우에는 초크레바를 열림 쪽으로 돌려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들에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셀벨을 잡고 엔진을 부실 때에는 캔들의 스톱 버튼이 스톱 위치로 가게 밀면 엔진이 꺼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작업 중에 장시간, 긴 시간 고속을 원하시면 액셀벨을 잡고 스톱 버튼을 뒤쪽으로 당기시면 액셀벨을 계속 누르고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프로어 580 BTS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